김경일은 악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악인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사이코패스로 한정해서 논의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김경일은 사이코패스가 자신을 괴롭히면 관계를 끊거나 회피하지 말고 치킨게임을 벌이라고 권합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천명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이코패스가 나보다 강자일 때도 이런 전략을 쓰라고 합니다. 영화 찍냐? 우리가 마동석이냐? 김경일을 존경하는 사람이 이런 전략을 진짜로 실천할까봐 겁납니다. 김경일은 치킨게임 전략이 사이코패스에게 효과적인 이유에 대한 썰을 풉니다. 일반인에게는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사이코패스를 처벌하려는 반면, 사이코패스에게는 정의감이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려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게임을 하면 일반인이 사이코패스를 이길 수 있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정의감은 영화 속 히어로보다 무지막지하게 약해서 자신의 안전이나 재산에 대한 걱정에게 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에 맞서 싸울 때 대단한 힘이 되기 힘듭니다. 사이코패스가 약자로부터 치킨게임 도전을 받을 때마다 깨갱하면 가오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코패스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 사이코패스는 아주 많은 것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아주 싫어하는 사이코패스가 가오 때문에 치킨게임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일반인에 비해 겁이 없으며 충동적이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런 사람과 치킨게임을 하는 것은 그리 권장할 만한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일반인이 육탄전을 벌인다고 합시다. 일반인은 상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공격을 본능적으로 자제합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감옥에 갈 위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죽든 말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일반인에게 정의감이라는 알량한 무기가 있다면 사이코패스에게는 겁이 없음, 충동적임, 동정심 없음, 양심 없음과 같은 매우 강력해 보이는 무기가 있습니다. 설사 치킨게임에서 결국 사이코패스를 이긴다 하더라도 치킨게임이 좋은 전략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서 싸움장 사이코패스가 허약한 학생을 계속 괴롭혀 왔다고 합시다. 허약한 학생이 김경일의 강의를 듣고 감동하여 사이코패스에게 치킨게임을 신청합니다. 치킨게임이 진행되는 와중에 허약한 학생이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텨서 마침내 사이코패스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합시다. 김경일이라면 흐뭇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부모가 김경일의 강의 영상에 찬사를 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김경일은 흐뭇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